룰루랄라라 룰루랄라라 보라야 보라야 너 우리집 가는 길에 도넛집 가게가 있거든? 거기서 도넛 먹고 할래? 아 그건 내가 살게 내가 너희 집에 가는데 당연히 내가 사야지 그래 그래 여기 도넛이 그렇게 맛있다 아 진짜 여기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도넛이라고 소문났잖아 똑똑똑똑 똑똑 아 오늘 문이 닫혔다는데 아 벌써 다 팔렸나봐 아이고 아이 그냥 우리집에 와서 맛있는 밥이다 먹자 아 그래 뭐 아쉽지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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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왜 무슨일이야? 아니 어젯밤부터 어? 어 우리집 바로 옆에 어 저기 도둑처럼 생긴 아저씨가 계속 서있는거 있지? 아 저기 그래 어 저 아저씨 굉장히 수상해 어젯밤부터 저기 계속 서있다니까 그리고 나를 계속 쳐다보는거 있지? 아 뭘까? 왜 무슨일이시지? 보라야 니가 가도 말 걸어봐 아 싫어 니가가 아 빨리 가봐 아 아저씨 어 나는 너무 화가 났어 어 나는 너무 화가 났어 어 내가 저기 저 부잣집 아저씨네가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일을 했단 말이야 근데 돈 한 푼 안줘가지고 내가 화가 나서 그 녀석 집에 몰래 들어갔어 금고를 털거야 어 아 아 그러시구나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화난 아 그렇게 못된 아저씨가 있어요 어?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 한 푼 안줬다구요? 음 아무래도 어 우리가 좀 도와줘야겠다 아저씨 저희가 도와줄게요 보라야 어 저쪽 부잣집 아저씨 아주 나쁜 아저씨인거 같은데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 여멘아 우리 이렇게 함부로 막 집 들어가도 돼? 아이 안돼 저 아저씨가 내가 옛날에 동네에 방방 어? 포문한 아저씨인데 이쪽 집 사는 아저씨가 그렇게 못 됐대 어? 그렇게 어? 가난한 사람들 돈을 뺏고 부자가 된 거래 어우 와 진짜 크다 유리우리해 완전 그러니까 이거 가난한 사람들 다 돈 뺏어서 부자 된 거야 아무래도 혼을 내줘야겠어 자 내가 여 서 딱 들어가서 한마디 할게 돈 주라고 어? 아이 사장님 나오세요 왜절라고 저라고 왜요 어... 어디서 꼬맹이가 어이 안되겠는데 보라야 여메야 나 너무 완성인삼다 정문으로 가면 안 되겠다 후문으로 몰래 몰래 들어가서 저 부잣집 아저씨 혼내주자. 근데 우리 들키면 또 저 아저씨한테 엉덩이 맞고 쫓겨나는 거 아니야? 경찰이 그러다 끌려가면 어떡해. 그러게. 보라야 이렇게 있으면 어때? 어. 너. 너 거기 서 있어봐. 알았어. 한 번 해볼게 내가. 헐. 아아 잠깐. 쓰레기 보라다. 아휴. 진짜 어울린다. 넌, 넌 여기 들어가야. 빨리 저기, 넌 여기, 너가 여기 어울리지? 여기 이렇게 들어가라고? 싫어. 여기 sop. 아, 땅을 올린다. 너희 집. 후문으로 몰래 들어가야되는데. 문이 안 열리네. 음, 좋은 방법이 없을까? 아. 오. 오. 옷, 야. 쓰레기통으로 밟으니까 점프가 됐네? 띠어? 자, 그러면은 이 어마무시한 저택에 몰래 들어가야되는데. 여면아, 여면아. 응. 여기, 창문이 있어. 창문? 어. 아니 뭐야 자 아 이거 분무기가 필요하대 물주는거 그러면 올라갈 수 있다는데 빨리 분무기를 찾아야겠다 그래 이 주위를 한번 둘러보자 어 집 엄청 좋네 역시 부잣집 아저씨는 다르단 말이야 근데 부잣집 근처에 돈이 막 널려있어 아 보라야 오빠 차 탔다 아 달려 오빠 오빠 차 탔다 멋있지 완전 멋있다 이 집 아저씨 굉장히 부잣가 봐 이렇게 멋진 차도 있고 분무기 찾았어 따라와 따라와 찾았어 찾았어 이걸로 물을 주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자 나 이렇게 큰 집 처음 가봐 나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이런 집에 살고 싶다 와 완전 재밌겠다 와 진짜 이렇게 크면 누가 사는 걸까 어 여기다 물을 주니까 어 뭐야 오 올라가졌어 와 해바라기가 폈다 빨리 올라가자 먼저 올라가 어 해바라기 타고 집에 들어가기 성공 집에 몰래 들어갔다 조용히 해 주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어 조심하러 올라가 일단은 어 음 보자 뭐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방을 조사해볼게 그래 그래 아 여멘아 여기 카드가 필요하대 아니 카드가 필요한데 이거 보안을 뚫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필요한가봐 아무래도 금고를 찾는 것 같은데 자 어 여기 뭐가 수상한 게 있는데 어 저기 공룡알 있다 공룡알 뭐야 이거 아 용알인가 어 뭐야 어 야 깨뜩이 어떡해 어 비싼 거나 어 뭐야 카드 키가 있었어 어 오 오 이걸로 문을 열어가지고 들어가는 건가 봐 아니 주전자에서 비밀 통로가 나왔어 우와 짱 멋있다 와 이거 진짜 이거 부잣집 맞나 부잣집 맞다 맞다 이거 어 보안이 철저한 거 봐 완전 보안 철저해 여기에 진짜 금고가 있긴 하나 봐 빨리 들어가서 돈을 훔치자 얼마나 있을까 100억은 있겠지 에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천억 약정도 되지 않을까 아 그치 엄청 소중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막 보안을 철저하게 한 거겠지 어 보라야 타 죽었니 어 나 타서 죽었죠 아 이거 이거 돈 돈 벌기 힘들다 돈 벌기 힘들어 아 여배나 여배나 못된 사람들을 어 근데 힘내줘야 되는데 말이야 궁금한 게 이 부자 아저씨는 어떻게 금고로 가 대답하잖아 아 그 아저씨는 지름길이 있겠지 아 그치 그래 뭐 이렇게 가진 근데 어쨌든 이 지름길을 아 어쨌든 이 함정을 피해서 빨리 그 못된 사람의 부자 못된 부자의 그런 돈을 훔쳐서 그 불쌍한 사람들 돈을 나눠주자 어때? 그래 빨리 나눠주자 그래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야 아우 진짜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니까 아이 그럼 아 있는 사람 더 해 더해 더해 오케이 오케이 너는 만약 돈이 생기면 뭐 할래? 음 남편이 먼저 응 남편이 집을 살래 집? 어 그래 아 이거 좋은 생각이야 왜냐면 나는 집 예쁘게 꾸미는 게 너무 좋아 아 좋지 나도 근데 나도 아 근데 이 사람도 집 인테리어를 되게 이상하게 했다 어 되게 좀 심오하게 해놨어 막 이렇게 막 있잖아 이상한 그 동상도 있어 저기 토끼 같은데 토끼인가 두더지인가 그치 어 여기 동상이 있네 진짜 너무 무섭게 생겼어 어 여기 어 길이 생겼어요 자 지금 밟아봐 오케이 오케이 꽁꽁 꽁 야 문 열게 가만있어 음 첫 어 내버려놨더니 오 우와 우와 여기가 그러면은 문이었던 거야? 우와 진짜 집이 엄청 큰가봐 여맨아 우와 진짜 얼마가 있을까 이거 천억 원 더 있겠는데 일조가 있겠는데 이거 이 정도면 우와 아 이거 우리 돈 다 훔쳐갈 수 있을까? 뭐 다른 사람들도 돈 냄새를 맡고 훔치러 왔어 역시 와 돈만 알면 고생이야 아이 그럼 이래서 내가 보안에 철저한 거구나 좋았어 자 이거 무너지는 거니까 빨리빨리 가야돼 좋았어 보라야 빨리 와 어 나 빨리 갈게 어 알았어 이거 철태가 하고 있으니까 조심히 와야돼 오케이 오케이 왔다 자 슬라이드 멋있게 오케이 어이구x3 빨리 내려야돼x3 내려야돼x4 어 잠깐만x3 오 오 오 아슬아슬해 지금 뼈죽이가 나오기 전에 빨리 여맨아 빨리x3 오케이 오케이 진짜 여기에 돈이 많긴 하나봐 응? 황산 가자 바쁘니 빠빠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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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점프 오 재밌어 어서오세요 환상의 나라 부잣집 나라입니다 와 이거 어디에 또 가라고 이렇게 또 만들어 놨소 잠깐만 이거 타이밍에 맞춰서 갈아타야될 것 같아 자 왔고 여맨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약간 그 부잣집 사람이 이런 어드벤처를 좋아하나봐 아 그러니까 말이야 돈을 얼마나 잘 숨겼길래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동글동글 수레잖아 저 안에 돈이 담겨있는거 같은데 아 저게 아니 아래가 금인가 금인가 봐 어디 어디 아 진짜 금이 많다 완전 그치 그치 저거는 너무 무거우면 우리가 못 챙겨가겠다 그치 그니까 자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일단은 금고가 아직 보이진 않아요 금고 어딘가 있겠죠 돈을 흘려놓고 있고 이 사람은 어어어 아 아래가 금이라서 떨어지면 금으로 되네요 제가 아 몸이 금으로 되네요 그러면 저 금덩이들은 혹시 그 여기 집을 털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그물을 변한 게 아닐까? 그럴 수도 있어 아 이거 엄청 아슬아슬해 혹시 그 부자 아저씨는 괴물이 아닐까? 아 흔들렸다 점프 자 여기를 단번에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훗 훗 훗 훗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올라가면 되겠다 보라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여기라 나 이제 간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게 아 좀만 기다려 나 이제 거의 다 왔어 아이 보라야 왔어 아 좀 늦었지 아니 아이 좀 늦었네 저기 그 수레 수레 그 뭐냐 물레방아가 중심을 잡기가 너무 힘들었어 아 맞아 맞아 힘들더라 와 여기 부자네 거기 부엌인가 봐 우와 진짜 멋있다 와 바깥에 그것도 있어 우물도 있고 냉장고에 뭐 없나? 배고픈데 너 맨날 먹는 것밖에 모르지? 아니야 어쩌다 보니까 자꾸 배고프다 말이 나오는 거지 아 어쨌든 여기 집에 돈이 많아 빨리 돈 챙겨 돈 챙겨 빨리 돈 챙기자 그래서 빨리 힘든 사람들한테 나눠주자 여기 키가 필요하대 이 집 어딘가에 키가 있나봐 그래? 와 쇼파 완전 오잉? 오잉? 뭐야? 쇼파가 너무 푹신하다 했더니 아니 뭐야 보라야 너 어? 내가 살빼라고 했지 어? 몸에 부딪히니까 지붕이 뚫렀잖아 어? 네가 얼마 뚱뚱 하면은 어? 이렇게 지붕을 뚫어버려 아니야 오해야 야 어쨌든 어 위에 뭐가 있어 지붕에 어 그니까 지붕이 야 이거 열쇠 아니야 와 열쇠 잡았다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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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야 이거 내가 찾을 거다 어 그러니까 말이야 와 짱인데 어? 문이 열렸어 아 너무 웃긴다 이거 한풍기 안에 이거 문이 있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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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 자 좋았어 음 아니 험풍기 안에 들어왔더니 나무가 있잖아 아이고 이거 지하에도 나무를 키우시고 이거 완전 부자는 부자는 다르구만 자 여기 돈도 먹고요 와 여벤아 어 이 부자 아저씨는 도대체 뭘로 돈을 벌었을까? 아니 나쁜 사람이라니까 어? 내가 이거 동네 방 봐 어? 소문이 자자해 우리 엄마도 그랬어 여기 이 집 사는 사람이 그렇게 나쁘다고 아 진짜? 그래 어? 와 이거 바람 부는 거 봐라 어? 나는 아직 이 아저씨 보지 않았지만 음 되게 듣기만 해도 너무 나쁘다 아니 그럼 아 아 아 오 뭐야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아까 키를 찾았죠 키 아까 그 키로 요게 열라고 하네요 자 여기 열면은 와 부자 아저씨의 이거 수영장이잖아 와 와 진짜 좋아보인다 어? 보라 여기서 수영할까 우리 아 야 맨날 나 지금 들어왔어 어 퐁당해봐 퐁당 어 요즘 날씨도 더운데 퐁당 한번 해봐 안 돼 옷 젖어서 싫어 아 한번 해봐 수영하자니까 퐁당 와 야 야 나 수영 못해 아 뭐지? 난 수영할 줄 아는데 수영할 줄 아니까 들어가볼게 와 수영장 아 아 아 뭐야 나 수영할 줄 아는데 어? 야 나도 수영 못하는데 이씨 현실성 없네 이거 아 어쨌든 어 봐봐 힌트를 보면은 어 어 후르츠 그러니까 과일이 무언가 수상하게 있대 어 뭐야 어 버튼이 있는데 어 버튼이 있잖아 어 물이 없어지고 있어 어 어 물이 다 빠져버렸어 아 여기 들어가자 이 안에 들어가면은 어 새로운 비밀 속로가 대수관으로 아 아 아 배수관에 들어갔더니 여기가 어디죠? 여기가 어 여기는 배수관인가봐 배수관인가봐 오무즈리 되게 많다 그러니까 말이야 어 아 이거 부잣지 아저씨가 똥 다 싸놓은 거네 딱 보니까 그치? 여기가 그런가봐 어 어 여기 돈도 이렇게 흘려놓으셨네 부잣지 아저씨 역시 부자라서 그냥 뭐 아무때나 돈을 흘리고 다니셔 아이고 여기에 슬라이드가 있다고 하네 뭐지? 음 와 이거 부잣지 아저씨 얼마나 부자면은 이게 어? 슬라이딩까지 있잖아? 어 배수관에 이거 슬라이딩도 있어 우와 야 이거 얼마나 부잣일까 이 아저씨 어? 대단하십니다 기다려야됐나봐 어 기다려야돼 약간 부잣지 아저씨 이런거 좋아하시나요? 롤러코스터 놀이공원을 좋아하셔 어 그런거 같아 자 한번 타볼까? 재밌겠다 자 똥물에서 타는 어 즐거운 바나나 보트 야 가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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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집어졌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? 이거 왜 뒤집어져 이게 왜 뒤집어져 야 여밴아 응 너 살 빼라고 했지 내가 너 때문에 아까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아까 지붕 뚫는거 봤어요 어? 지붕뜨는거 봤어 뭐해야 오해 봤거든 아니야 그거는 여밴이는 다 봐버렸어 보라가 다 보라한테 그런 지사한 말 하지마 나빴어 으허 자 가자 지붕을 뚫고 오 가자 속도가 주체하지 못할거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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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어 우웨 우와 우와 sailors 뭐라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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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꼬리는 했어야 됐는데 못 들어갔나봐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Pose 근데 물에 닿기만해도 염산 같은건가봐 다 녹아버려 몸이 산산부 조각이 나버린다니까? 그러니까 왜 그런데? 자 어쨌든 이번에는 안전주행! 아 제발 제발! 아니 야 너! 너 살빼라고 했지 내가? 너 때문에 균형을 못 잡잖아 바나나보트가! 아 이거 너 때문이라니? 아 내가 볼 때는 이게 균형을 잡아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잡아? 저기 이렇게 앉아보자 자 이번엔 안전화 할 겁니다 맘 한 번에 가보자고 오케이 가자 오 안전해 안전해 오 안전해 안전해 좋아 좋아 균형이 실리긴 했는데 한 번에 들어갔고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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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 여기 뭐야 금고방이래 오 드디어 금고방이야? 오 금고방? 자 뭐야 아래 돈이 떨어져 있네 돈 먹어 빨리 먹어 여기 수영장이고 아까 거기 잠깐만 돈도 다 챙겨 다 챙겨 다 챙겨 거의 400원이나 모았죠? 나 420원 모았어 이거 뭐야? 어 피아노 건반이네? 어 여기 피아노가 있어 여민아! 저기 피아노 있어? 아 피아노 건반이 비일본 온가봐 나 피아노 칠 줄 알아 아 그래? 자 한 번 아까 그대로 쳐봐 어때 여민아? 내가 피아노 치는 여자야? 오 멋있어 멋있어 오케이 그대로 쳐봐 도 위 미 솔 미 도 도 이거 같은데? 어 그래 한 번 쳐봐 도 미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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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절대음감인데? 어! 여기 책장에 문이 열리고 있어 여민아 나 진짜 잘하지 피아노 오 잘하는데 슬라이딩 멋있게 슬라이딩 슬라이딩 뭐야 뭐지? 아니 죽음의 책이 어? 보라야! 죽음의 책으로 들어가면 어떡해 지구 속으로 들어간다 아이고 저기는 히오스야 혼돈의 카오스야 자 나도 들어간다 야아 여민아 아니? 여기 어디야? 아니 부잣집? 뭐야 너 얼굴이 왜 이래? 헐! 보라가 어? 여러분들 보라가 충격적이어서 이 책 속에 들어간 순간 탈모에 걸려버렸어요 여민아 너 완전 탈모야 지금 나 머리 까졌어 헐 탈모를 파티 안 돼 자 여기 채찍이 필요하대 잠깐만 여배야 여기 나무 막대기가 있어 어 그러네 나무 막대기가 있네요 뭐죠? 여기 아하 여기 불 불 불을 갖다 대 불 갖다 대? 오오오 환해졌어 환해졌어 아이고 아이고 아하 그쵸 불을 지펴서 뭐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자 불을 지펴보구요 자 위에 뭐가있네요 어 잠깐만 어 불을 지피면 어 아이템이 나오잖아 뭐가 나와? 여기 채찍이 나오지않을까 오오 채찍이 나왔잖아 채찍이네 자 보라도 빨리해 빨리하고와 불 지피고 천천히 점프 자 살려주세요 갈고 갈고리를 딱 타고 넘어가는거네 이렇게 멋있게 어때 안 무서워? 갈고리? 괜찮아 오우 멋있어 멋있어 오오오 미안하지만 난 배 먼저 타고 갈게 안녕 이거 할로윈데이가 조금 가까워지니까 그래 만든건가 어! 여기 해골장군이 있어 해골보스가 있어 어이고 일단 돈을 다 챙기고요 여기 부잣집에 없는 게 없어 돈이면 다 만들 수 있나봐 우와 이거 앞으로 지나갈 수가 없겠는데요 이거 저 해골이 있는 이상 그쵸 저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위에 올라가서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죠 여기로 올라가면 뭐가 있으려나 어이 배포가 있네 와 여민아 여기 해골아저씨가 막 움직여 내가 이 대포로 해골아저씨를 진정시킬게 자 마취제고는 해골아저씨 진정하세요 걔들샷 머리를 맞췄더니 어 굉장히 괴로워하는걸 어이구 어 아저씨 산다 해골아저씨 자 빨리야 여민아 이때 가야돼 우리 길을 막더니 꼴좋다 어 아이고 나는 아마 못갈 것 같아 해골아저씨가 깨어날거야 나는 그 틈을 타서 빨리 도망가야지 고마워 여민아 어 나 아무래도 난 안될 것 같아 해골아저씨가 일어나는건 아니겠지 이거 죽은거겠지 그치 아저씨 일어나면 안돼요 그 이제 일어나지 말라고 소음 손 빌어줘 아 일어났다 아저씨 일어나버렸다 아 해골아저씨가 이거 일어나버렸네 정말 좋은 표현이다 일단 이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저 위에 한번 올라가볼래 그래 내가 한번 올라가볼게 여민아 거기있어 아 그래 올라갈게 이엇 오케이 문 열렸어? 어 문 열렸어 문 열렸어 자 좋았어 어 이거 도끼가 있네 자 이쯤에서 도끼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오케이 아니 보라야 짤렸네 하나 둘 셋 오케이 이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아니 이건 금고열세 누가 받아 금고열세 줘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지상세계로 올라가서 금고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아 아까 문 열었었잖아요 열쇠가 없어서 여기에 금고열세를 맞추기만 하면은 아 이제 고대하던 천억이 있는거죠 좋았어 문이 열리는구나 어 와 이게 금고야 어 보라 빨리와 이 엄청난 순간을 같이 해야지 아 여배랑 같이 가 같이 같이 보자 나 그래 천천히 와 자 여배랑 나 왔어 드디어 왔구나 어 가자 가자 자 여기 뭐가 있을까요 아니 대왕 다이어 좋았어 이거라면 우리도 부자야 아니 경보음이 울리고 있어 어 헐 야 우리 들켰다 어떻게 여배랑 들켰다 완전 들켰다 완전 들켰다 이거 도망가야되 어 어이구 아래로 떨어진다 큰일났다 큰일 났다 큰일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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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어디야 어 야 이거 들켰어 빨리 이거 다이아몬드 해가지고 요게 나가야만해 아아 레이리아가 온다 점프 어떡하지 빨리 나가야겠어 레이리아가 온다 점프 오케이 자 뱅글뱅글 도는거죠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어우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이거 어디 지나가야되는데 하나 둘 아 너무 빠른데 하나 둘 셋 오케이 보라야 빨리와 아이고 나 살렸다 죽었네 비행기 같이 타자 야 이거 비행기를 타고 도망가는건가봐 아 어 나 같이 가 같이 빨리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도망가자고 알았어 알았어 하나 천천히 천천히 지금 가? 어떡해 가야돼? 어떡해 가야돼 바라야돼 가지가지 아하 천천히 와 천천히 아이고 천천히 오라니까 아이고 여벤아 여벤아 이거 어떻게 탈출했어 너? 아이고 천천히 하면 되요 에이 너무 어려워 간다 오 됐다 오케이 자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행기 떴다 후우 후우 드디어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훔치 달아나는구나 오 뭐야 레이더에 뭐가 어 이거 뭐야 뚫자 누군가 왔다는데 오 뭐야 아저씨 어 부자 아저씨가 뚫자 왔어 아 나쁜 부자 아저씨가 우리 죽이려고 해 야야야야 pied 났다 아이고 빨리 잃고 어이도 아이고 뭐야 도망가야겠는데 아저씨 우리 어떡해요 빨리 여기 나가야돼 빨리 나가라고요 알았어요 자 우리 이거 빨리 나가자 야아아아아악 으잇 아저씨가 우리가 물에 보면 미쳤냐고 한데 아저씨가 우리가 물에 보면 미쳤냐고 한데 낙하산 어디 갔냐고 한데 낙하산을 안 메고 타면은 우리가 미쳤냐고 그러는데? 낙하산도 없이 어떻게 뛰어내리냐고 아 왜 뛰어내리냐고 아 맞다 낙하산이 없었지 낙하산 아 큰일난데 낙하산을 아 그래 맞다 여기 비행기 아니었지? 비행기 안에서 한번 낙하산을 찾아보자 어딘가 있어요 단골대도 있고 우와 낙하산 어디였어 오오오 여기에 낙하산이 있을 것 같은데 오오 여기 비비통로가 있네 어 낙하산 확득 오오오오 좋아좋아좋아좋아 아이고 어 얻었네 낙하산 얻었다 자 가자 가자 어 여메아 자 클릭 너 낙하산 없어 난 있어 갈거야 야아아아아아 낙하산을 낙하산이 있으니까 아 있네 낙하산 자 좋았어 오케이 낙하산을 피고 이제 이 다이아온을 가지고 어 아주 어 착한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자 와아아아 드디어 도착했다 집에 좋았어 와 여기 왔다 우리 집이야 들어와 우와 아 드디어 끝났구만 드디어 끝났다 아 아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 착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부잣집 아저씨 아주 못된 아저씨 무자집이 들어가서 다이아온을 훔치는 오늘 재밌는 로블록스 탈출 앱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보라님과 재밌는 로블록스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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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었죠 아 진짜 재밌었어요 아니 부잣집에는 그렇게 네 여러가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기나봐요 그러게요 어 나 머리가 꼈어 왜 이래? 살려줘 네 어쨌든 여러분들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왜 머리가 꼈지 그러니까 여메아 너 너무 웃겨 밑에서 보니까 막 발이 버둥버둥거리고 있어 네 안녕 안녕